지휘 지폐가 방끼데? 지휘 지폐가 방끼데? 야! 방구 얘기하지 마! 야 지금 방구 다음에 지금 방구 나오면 진짜 예능이 순이긴 해 방구 얘기하지 마! 그럼 그냥 예능으로 데뷔해도 된다! 1차로 얘기하겠다 방구에 무너졌습니다 방구에 무너졌습니다 됐지 마! 됐지 마! 야 너 인마! 너! 형, 저 너무 방구가 끼고 싶어요 잠깐만, 살살 끌게요 살살 끌게요 오! 아니! 이 냄새는? 총에게 조심해서 20년이 참 왔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? 네, 경험해 가세요 나 역시 빠져나 나 역시 빠져나 나 역시 빠져나 꼬미, 우주대스타 되는 것입니다 오, 고맙하네요 오, 고맙하네요 오, 고맙하네요 그리고 네? 좌우면 니꺼,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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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좌우면 니꺼, 내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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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순렙춘제이구나 우유 얼슬렙 그 다음 우유 약간 그 방탄소년단의 전국시랑이 비슷하게 달라요 야, 비슷하게 달라요 그 다음 우유 넙 자, 가자 동동동동 자, 가자 동동동동 하, 야 하, 하, 하 아, 하... 이으... 으, 으의..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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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지민이 요즘 슈퍼스타라 안 돼요 우유 지민이 요즘 슈퍼스타라 안 돼요 음? 내 와. 목이 안 좋아. 컨디션이 안 좋아. 우리 제 슈퍼스타. 아니 저 슈퍼스타요. 슈퍼스타. 와 아리아트? 뭐야? 이거 누구야? 이거? 자체. 자체 모자이클. 머리 진짜 귀엽다. 자 그랬습니다. 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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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. 지미 귀 한 번 주자 이거. 아니. 야 지미야 너. 기자들 너 한 거 아니야? 미안하네요. 미안하네요. 이게 기스를 모르겠구나. 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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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착 사회. 고일본디 시간 어준어. 어? 안 되더라구요 태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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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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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콜링이야 콜링? 콜링이야 내가 길타 만들어놨어 지금 남으면 돼 남으면 돼 남으면 돼 갈 수 있다 태용! 남으면 돼 남으면 돼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생소하네요 엄마가 보고 있지? 무슨 탔어요? 아버지 저 닉스와요 내기 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필드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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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어 맞아 대단한 엄마까지 멋있어 역시 제이형 빠지고싶다 제이형 우린 뭐 아니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윤이 형 내가 남윤이 형 죽을 하고 소비 형을 데리고 가고 싶어 야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또 언덕에 유쾌한 반란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차라리 웃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? 야 오케이 예능팀 갈까? 예능팀 가자 예능팀 가자 예능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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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 명이 모이면은 거의 파워레인즈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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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뒤로 앉아 자 오케이 내가 제일 할게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몸 굴렀어 야 체인지해 아 진짜 여기 개그맨팀이야 뭐야 너무 웃기잖아 와 BTS 많이 컸다 아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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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아 아 남주야 부산 없냐 나 못 가겠어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일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비웠나 네 고 나왔네 아 으응 으응 아 아 아 아 저 자세는 아 아 야 지금 아 아 고 야 вже 그녀봄 아 음 음 아 어 Ah Tha 난 여기 가슴 다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 무자 있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렇게 Legislated 지민이와 형국이 오케이 괜찮은 거 맞지? 이게 같은 동 나이대 애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8살 차이나 가끔씩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잠을 못 자서 무대에서 주무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준비를 뻔했어요 야 우리 뭘 비싸야? 우리 뭘 비싸야? 야 여길 타보네 지금 연예인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? 오 마이 갓! 대박인데? 마스크는 그냥 단순히 그... 피도 안 좋아서 그랬고 아 저도 사실 뭐 약간 연예인 인 척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약간 연예인 인 척 해보고 싶었습니다 흐흐흫흐흫 슈퍼스위브 공기퍼 공기퍼라고 슈퍼스위브 나 슈 안해 나 다른 재능을 알았어 슈퍼스위브